산으로, 들로, 강으로. 산으로 가죠. 험한 산으로. 몹시. 그거 뭐지? 여기 한번 가죠. 헬기장인가? 마크가 있는데? 네. 여기 한번 갈까요? 거기 정복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서 한 몇 킬로 정도 가는 거죠? 여기서 약 한 30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. 저희 집이랑 멀어지는 거예요? 멀어지는 거죠. 파주 한번 올라오시라니까. 됐습니다. 제가 이번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저는 4를 듣겠습니다. 네, 가파르잖아, 여기가. 너무 좋은데. 잘 어울어져요. 네, 다가가. 네, 다가가. 그럼, 제 주문을 빌려? 네, 다가. 네, 다가. 네, 다가. 네, 다가가. 네, 다가. 네, 다가. 네, 다가. 네 이제 내려가요 돌려서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, 알았어요 저 우애가 엄청 쎄 못 올라가, 저 우애가 못 올라가 로우 일단 놓고 네, 로우 일단 죽이는구만? 여기 앞에 앞에 오면 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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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나간다 아 여기도 좋네 연합셀러드를 할게요 얇게 아 너무 얇다 너무 얇다 케첩이 있으면 케첩도 끓여도 될까요? 침대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